여행 내내 날씨 안 좋더니 마지막 날에 드럽게 좋네! 마지막 날 6시 반이고요 저희 아빠는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이라서 저도 강제로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습니다 저는 사실 원래 아침밥을 먹지 않아요 난 원래 11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야 원래 진짜 인정 있는 집이에요 먹고 식 가는 길에 비가 옵니다 비가 못해!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합니다 안녕 제주도 여행 하위차 드디어 햇빛을 봤습니다 햇빛이 됐어요 먼저 결정했을 때 오늘은 열심히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아나도 아프고 tutto 저쪽도 funds 저쪽도 주atures 오늘은 수건이랑 동향은 모두 하거든요 3만원짜리 2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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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만원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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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북한에서 전시를 보기좋았다 지금 도망가는 대체 나에게 свои 생기기 이りλα, 꼬마사기 그래서 도망가는 날이 미국의 정보성 모든 역사는 당연히 살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뒤에 두 개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내려주세요. 김해 국제공항의 사항이 안 좋아서 석주 국제공항을 상륙한다고 합니다. 두 시간째 날고 있어요. 우리 오늘 집에 갈 수 있는 건가? 공항에서 자야 되는 건가? 네. 버스를 타고 김해 공항까지 간다는데 시내시가 가는 게 있는데 어디에 가죠? 택시가 없어요. 일단, 일단 가야지 뭐. 그러면 새벽 드시고요. 공항에 부착했습니다. 원래 부착 예정 시간보다 5시간이 늦어졌어요. 원래는 2박 3일이었지만 3박 4일이 된 제주도에 끝. 빨리 택시 잡아서 가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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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